가요. 자 그림은 백여나 가지지 않은 대륙 이동의 증거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고생대말 습곡산맥 고생대말 빙하태적층. 자 이런 단서들을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ㄱ. 지점 사이의 거리는 현재보다 고생대말에 가까웠다. 가까웠겠지. 그치? 일단 마주보는 해안선이 일치해요. 그리고 여기도 빙하태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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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같이 있네. 얘네들은 과거에 고생대말에는 거의 비슷한 지역에 뭉쳐있었던 지역이 아니었나라는 추정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자료랑 상관없이 그냥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판게아 시절에는 대서양 없었다라는 거. 그쵸? 자 ㄴ. 고생대말 에팔레이치아 산맥과 칼리도니아 산맥은 하나로 연결된 산맥이었다. 여기 에팔레이치아가 있고 여기 칼리도니아가 있네. 그쵸? 고생대말 습곡산맥이래. 근데 판게아 모양을 만들면 대서양 없이 얘네들 붙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림상에서 쫙 이어진 느낌 들죠? 오케이. 하나로 연결된 산맥. 맞는 것입니다. 에팔레이치아 칼리도니아는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습곡산맥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ㄷ. 동그라미 ㄷ지점은 고생대말에 남반구에 위치했다. 빙하태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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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죠? 지금은 떨어져있고 얘는 지금은 북반구에 위치하지만 인도 고생대말 남반구. 얘가 여기 아프리카 남부지요. 그리고 남극 주변과 같이 붙어있었던 상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5번. 그래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판게아 그림에서 제가 강의 때마다 거기 인도 대륙에다가 색깔 이렇게 칠해놓고 표시하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인도 대륙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인도 대륙은 요쯤 있다가 쫙 이렇게 이동해서 올라왔잖아. 인도 대륙이 지나온 바다를 인도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인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신생대에 돌아서 꽝 하고 뒤쳐가지고 그제서야 여기 히말라야 산맥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고. 오케이. 좋아. 넘어갑니다. 자, 다음 2번. 자, 그림가는 어느 열점으로부터 생성된 해산의 배열을 연령과 함께 선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XX프라임 구간의 지진파 단층 촬영용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가에서 어느 열점으로부터 생성된 해산의 배열을 연령과 함께 나타냈다. 연령. 이 연령을 지금 단위 천만 년 숫자로 표현한 거죠. 여기가 연령, 연령 빵살이네. 연령 빵살. 그러면 B 화산 섬 지하에 이제 열점이 위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천만 살, 이천만 살. 어, 얘는 나이 많네. 그러면 파는 열점은 위치 고정이지만 파는 대체로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일단은 가 자료에서 우리가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맞지? 알잖아. A도 원래 여기서 만들어진 거. 근데 A는 4천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따시만큼 이렇게 이동한 상태의 상황인 거. 바로 느껴지시죠? 좋아. 그 다음 얘는 지진파 단칭 촬영. 자, 지진파의 속도. 느린 거를 진한 색. 빠른 거를 밝은 색으로 지금 표현해놓고 있네요. 음, 그래. 지금 시험지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색깔 반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반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색깔 진한 곳이 느리되. 느린 곳이 뜨거운. 온도가 높은. 됐죠? 이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좋습니다. 자, 그럼 온도에 대한 부등호를 써본다면 기역이 색깔이 진하고 니은이 색깔이 흐리니까 온도는 기역과 니은을 비교함에 있어서 기역 쪽의 온도가 높다라는 거 판단되시죠? 자, 기역. 해산 A가 생성되고 A가 속한 판의 이동 속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아, 이거 방향을 묻는 게 아니라 속력을 물어봤네. 그죠? A가 만들어졌어? 어디서? 여기서.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 이동했죠? 얼마 동안? 천만 년 동안. 천만 년 동안 어느 정도 이동했어. 그 다음에 3천만 살짜리에 해당하는 연령을 가진 애들이 여기서 또 만들어졌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A와 이만큼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가 만들어지고 A가 얼만큼 간다며? 3천만 살짜리 뭔가가 만들어졌고 또 같고 그 다음에 2천만 살짜리가 만들어졌고 같고 계속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지. 그런데 과거의 천만 년 사이의 간격과 그 다음 천만 년 사이의 간격, 그 다음 천만 년, 그 다음 천만 년의 간격을 보면 과거의 간격이 좀 더 좁게 설정돼 있고 최근은 이때나 이때 이때나 이때는 점점 간격이 좀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해돼? 간격이 넓다라는 건 같은 시간 동안 판이 좀 더 많이 빠르게 이동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A가 생성됐었던 그 시점이 이동 속률이 좀 느렸고 최근으로 갈수록 조금 빨라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아니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 좋습니다. 해산은 바닷속에 있는 화산을 해산이라고 해요. 해산이 해수물 밑에 쭉 줄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천만 년 단위의 어떤 한 칸당 간격을 보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간격이 넓어졌는지 좁아졌는지 이걸 가지고 이동하는 속력의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온도는 기역 지점보다 니은 지점이 높다. 아까 했네. 기역 지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역 지점보다 니은 지점이. 그러니까 니은 지점이 주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비교하는 거 실수하지 마시고. 기역이 높아. 니은이 높은 게 아니고. 니은 틀린 거. 됐습니까? 그럼 기역 니은 틀렸으면 디귀맞겠네. 해산비는 뜨거운 플룸에 의해 생성됐다. 자 지진파속도 느린 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주변보다 뜨거운 물질이 확 올라온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 나타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정답 2번 디귿.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구성은 열점 주변에 해산의 연령 분포를 보고 이동 방향을 물었던 건 아니고 이동하는 속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묻는 일정한 시간 간격의 연령 차이에서 간격이 좁을 때 넓을 때 그 변화의 양상에 따른 속력 비교하는 질문 하나. 그 다음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에 대해서 지진파의 속도 편차의 데이터를 보고 온도가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비교하는 거 하나. 그리고 열점.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거 하나. 이런 세 가지 항목을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한 문제 되어 있습니다.